안녕하십니까 음솔입니다. 자 자수국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주를 만들 수 있는 묘목 판매 시작합니다. 전국에 웬만한 지역에는 이제 저희 야경수 옆에 자수국 가맹점이 이제 형성되어 있죠. 자 여러분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방문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가지가 있는 애들로 현장에서 구입하시고 구입과 동시에 바로 큰 화분으로 옮겨 주십시오. 자 흙을 왜 음솔은 3분의 1 또는 3분의 2만 채우고 자수국을 식재할까 자 이 방법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. 남들보다 3배에서 4배 빨리 키우고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자 여러분들이 가까운 회원농가에 가셔서 구입하시고 자 기본적인 교육 받으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자 지역에서 가까운 농가에 가서 구입을 하시면 그분들과 또 콜라보를 이룰 수 있죠. 여러분들이 삽목 또는 잎 생산을 했을 때 저희 회원농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수매를 도와드릴 겁니다. 자 15cm 15cm 사각화분입니다. 가지가 있는 애들로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모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. 택배나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는 가지 숫자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. 하지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고르실 때 얼굴 보고 하는데 또 뭐 가지 하나 더 있다고 두 개 더 있다고 돈 더 받긴 그렇죠? 자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 그 금액에서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전국에 있는 지사에 그렇게 작업 지시 제안을 해두겠습니다. 구입에 가셔서 큰 화분으로 이식 그리고 모주를 만드시고 장마철에 많은 양의 삽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저희 협력농원도 성공하고 또 협력농원이 잘 되면 저희 야경수협회 전체가 성공하는 길이죠. 임업인 농업인 여러분들 올해는 차수국 자 갑노차 나무가 정확한 명칭입니다. 갑노차 나무 갑노차 한자 그대로 갑노차 이슬처럼 깨끗하고 달콤하다. 고려시대 때부터 부처님에게 올린 차죠. 자 차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가까운 회원농가에서 기본적인 교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